13남매의 장려로 잘 알려진 배우 남보라가 동생들이 다 커서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밝혔다. 24일 tv 조선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에 출연한 남보라는 가족관계에 대해 빠지인 오빠가 88년생이고 막둥이는 2008년생이다. 8남 5녀 중 장려라고 설명했다. 25. 어릴때부터 동생들을 돌봐온 남보라는 친구들도 출산할 나이고 출산한 친구들도 있다. 그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육아를 물어본다라며 육아 최강 달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25. 부모님을 포함해 1년에 가족 생일만 15번 있다는 남보라는 1에서 6월에는 졸업식이 많다. 진짜 바쁜 스케줄이고 1년에 졸업식만 4번 가본 적이 있다라며 유치원 정도는 취급하지 않고 초등생으로 올라와야 가준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25. 남보라는 단순히 동생들 육아만 한 게 아니었다. 고등학생 때 배우로 데뷔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동생들 학비와 학원비에 대주는 등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졌던 것. 25. 남보라는 제가 어렸을 때 눈치를 보면서 학원을 다녔었다. 그래서 동생들은 제가 학비, 학원비를 대주었다라며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5. 남보라는 그런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많이 나으신 거냐? 는 허영만의 질문에 그건 저도 모르조라며 웃음을 지었다. 제 차 안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해도 제가 부모님 속을 알 길이 있나요? 라며 웃는 남보라. 25. 그는 이제 동생들이 다 커서 이제 좀 내 삶을 사는 것 같다. 사는 재미가 이더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내년에는 새로 시작한 사업을 좀 더 다부지게 다져서 잘하고 싶다. 프로엔 잡너가 목표라고 바람을 나타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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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